안녕하세요 옷만들 정석의 림빵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열심히 숙제해주시는 분들, 땀이분들 화이팅! 그리고 입학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지면 입학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죠? 입학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다가 궁금해서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저 림빠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때그때 못 도와드려서 저 림빠가 라이브 생방송을 한번 진행해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만약에 생방송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무슨 요일에 몇 시쯤이 좋을까? 라고 여기 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자 그 댓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해서 다음주에 에그모드 포인트 만 포인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볼 옷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세상 편한 밴딩 원피스 바로 이런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그냥 A라인처럼 풍성한데 너무 그냥 옷이 크다보니까 무슨 푸대자로 갔잖아요. 그래서 허리에다 밴딩을 양쪽으로 당기니까 좀 더 날씬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편한 옷 밴딩 원피스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과 만들어볼 밴딩 원피스 패턴을 떠볼건데요. 패턴은 포인트가 뭐냐면 굉장히 큰 포인트가 없어요. 자 원형을 놔두고 카피해서 뜨는건데 소매 부분 이렇게 해서 진동 만드는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고무줄 튕겨주는 위치 한번 잘 보시면 뭐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패턴 뜨는거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롱기장으로 입으세요. 종아리까지 가는 기장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는 좀 짧게 그냥 보여준 보여드리는거니까 좀 짧게 해볼게요. 34만 저는 해볼게요. 자 기장을 놓고 그 다음에 원형을 얘랑 얘랑 만나는거에요. 자 이제는 가슴 부분에는 여유를 1반만 줄게요. 자 원 거기에서 1반을 나가고 자 나간 만큼 반이니까 한 4분의 3정도 내려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어깨선에서 잘 보세요. 어깨선에서 반인치 정도 올린 점하고 이 목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거에요. 자 여기에서 반인치 2분의 1 무조건 2분의 1이지 아니라 2분의 1을 올려주고 목점과 쭉 연결시켜 주라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어깨에서부터 나는 7인치 정도를 나갈게요. 7인치 정도 자 그리고 제가 품이 1반을 나간 다음에 2인치 자 2인치를 나가서 연결시켜 얘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밑에는 A라인이니까 원단 폭에 따라서 틀릴건데 임의로 똑바로 내린 데서 한 2인치 반 3인치 정도 나갈거에요. 3인치 정도 밑에가 넓게끔 하기 위해서 3인치 정도로 나갈게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데 밑에 통을 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인치 나간 거와 쭉 걸려서 7인치 내린 7인치 내린 자 어깨에서 7인치 나간 점이고 똑바로 얘랑 2인치 나간 점 자 여기는 뭐냐면 1과 1분의 1이 나갔어요. 1과 1분의 1이 내 품의 여유를 1과 1분의 1 나가고 또 여유를 2인치를 나가준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2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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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데랑 얘랑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돌망슬리브 저희가 가르쳐 드린 거 있는데 돌망슬리브처럼 품을 잘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떠 주신 다음에 자 고무줄 허리 부분에 튕길 건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허리는 약간 위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선을 그린데에서 2인치 정도 내린 점 하고 1인치 짜리 고무줄을 쓸 거 있다면 이렇게 1인치를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5인치 짜리 5인치 정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 4인치 짜리 고무줄을 여기 2인치 뒤 앞에 2인치 뒤에 2인치를 당겨가지고 5인치까지 당겨서 차량을 잡아줄 건데 앞 뒷부분은 5인치 정도 표시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고무줄로 2인치 짜리 고무줄을 여기 5인치까지 당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 여기는 고무줄이라고 쓰시면 돼요. 고무줄은 4인치 짜리 고무줄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놔주시면 되고 자 모구 좀 시원하게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옆으로 좀 파서 보트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인치 정도 옆으로 파고 1인치 정도 내려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그래서 보트넥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뒷판 한번 떠볼게요. 뒷판은 앞판 아 앞판 한번 자 지금부터 그럼 앞판 한번 떠볼게요. 앞판은 뒷판이랑 똑같이 종이를 맞잡으시고요. 고정해 주시고 자 아까 허리선이 여기 비칠 거예요. 그럼 허리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앞판을 갖다가 놓아주시고 항상 요즘에 하는 것처럼 다트 분량을 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트리랑 내린대. 여기가 아니라 다트리랑 1인치 정도 내린대랑 카피를 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자 옆선 똑같이 가주시고요. 옆선은 뒷판 비치는 거랑 똑같이 가셔도 돼요. 자 옆선은 똑같이 가세요. 허리 부분 표시도 똑같이 가세요. 고무줄 고무줄 자 2인치 나간데 얘랑 얘랑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7인치 나갔던 데 여기랑 자 요 앞판을 뒷판을 여기 어깨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데 제때는 3인치래요. 얘도 3인치 자 앞에는 한 1인치 정도만 팔까요? 1인치 정도만 팔게요. 그래서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얘랑 얘랑은 연결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것도 뒷판 비치니까 똑같이 연결시켜줄게요. 자 그럼 필요 없는 애들이 선 좀 지어볼까요? 자 이렇게 앞판까지 끝난거에요. 자 이 허리 허리는 고무줄 들어갈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을 마치고 얘랑 이렇게 그려주시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조금다가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잘랄게요. 밑단은 A라인으로 무조건 가면 밑단이 자 얘랑 얘랑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박자랑 볼록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정도를 이렇게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끝부분은 이렇게 쳐줘야지만 조금 있다가 앞판 뒷판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도니까 그렇게 4분의 1정도 쳐주세요. 이렇게 쳐주세요. 패턴은 이렇게 다 끝났어요. 세상 편안 밴딩 원피스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패턴이 어렵지 않으니까 재단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재단은 이게 폭이 크다 보니까 한 폭 한 기장 두 기장 나가는 이렇게 기장 기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장 기장 나가시면 되고 시접 주는 부분 목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바이어스 처리를 했어요. 바이어스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시접을 안주고 대끼라고 하는데 시접 없이 원패턴 내로만 잘랐어요. 그 다음에 소매나 이런 부분을 말아봤기 위해서 한 반인치 정도 밑단은 꺾고 꺾고 받기 때문에 일반정도를 고무줄 위치 5인치 여러분들은 더 당기고 싶으면 더 날씬하게 더 당기셔도 되고 더 고무줄을 많이 쭉 길게 당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밑단은 꺾고 밑단은 일반정도로 꺾어박을 거고요. 왓기 옆선은 반인치 여기도 말아박을 거기 때문에 반인치만 줄게요. 전체적으로 다 반인치만 주고 목부분은 목부분은 다이어트로 처리를 할거기 때문에 대끼 그러니까는 시접 없이 자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어깨를 맞추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원단으로 할 때는 여기다가 바디테이프를 이렇게 하나 박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부분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지 않도록 박으면 어깨가 커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세요. 앞판, 뒷판 어느 쪽으로 하나, 한쪽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어깨 박을게요. 자, 어깨 박고 그 다음에 앞판, 뒷판 옆선을 쭉 박을게요. 쭉 박으면 옆에 고무줄, 아까 낯지 넣었던 데들이 딱 맞춰질 거예요. 딱 고무줄 낯지를 맞춰주시고요. 어깨하고 옆선을 다 박은 다음에 고무줄을 아까 아까 고무줄 5인치로 자른 거 있죠. 시접 포함해서 5인치 자르네. 자, 나이터가 있으시면 이렇게 끝에를 살짝 끄시려 주시고 양쪽으로 그래야지 올이 계속 안 풀리겠죠.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표시 이렇게 반을 중심으로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그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접을 뒤쪽으로 시접을 뒤쪽으로 넘겨주시고 시접을 넘겨주시고 얘를 시접의 중심에 맞춰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먼저 박을게요. 시작을 도매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당겨서 5인치까지 있는 데까지 딱 잡으세요. 잡고 쭉 대박업 쭉 당긴 다음에 아까 박았던 데서부터 쭉 펼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샤링이 예쁘게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접착 심지 양면 심지 열로 붙이는 심지 있죠. 한쪽을 이렇게 박을게요. 자, 보세요. 끝에 한 4분의 1 정도로 쭉 박아주실게요.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박은 다음에 이쪽이 박고 이쪽으로 박을 거예요. 이쪽으로 양면 테이프를 조금 일로 제끼 놓은 다음에 이렇게 제낀 다음에 자, 8분의 3 정도로 눈금 하나 정도로 이렇게 박을게요. 자, 시작했던 애는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위에는 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조금다가 다릴 때 여기를 감싸면서 이렇게 감싸면서 이 심지를 뒤로 이렇게 다려줄게요. כן 네요. 이거 재미있 Wor 이렇게 진짜 van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열심히 열심히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눈팅 했으니까 뭐 하셔야 되죠? 그렇죠. 숙제 하셔야죠. 숙제. 자 기부금도 올라갈 수 있도록 숙제들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댓글도 많이 많이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따미분들 눈팅 하신 분들 다 파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저 립바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인지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시죠? 자 인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패턴 뜨는 데서 인지 많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인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허리가 센치로 한다고 96이에요. 그럼 4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4 2 올라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허리가 쟤더니 36인치에요. 자 4로 나눠면 9인치죠. 그러니까 4로 나눠면 9인치에요. 센치가 숫자가 많은 걸 인지를 좀 줄여놓은 거잖아요. 자 인지는 인지 설명해 볼게요. 인지는 0서부터 1까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칸을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8분의 8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하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 얘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8분의 1 8분의 1로 가는 거지만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를 보시면 2와 4분의 1 2와 2분의 1 2와 4분의 3 이렇게 3과 4분의 1 자 이렇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만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러면 왜 인지가 편하냐면 만약에 허리가 보통 패턴은 4로 나눠요. 그러면 4분의 1 2바스트 라고 해서 4분의 1 2바스트 또는 4분의 힙이라고 해서 4로 나눈 게 많은데 1cm로 한다고 쳐볼게요. 그 1cm는 허리가 96이래요. 그러면 4로 나누려 하면 96 나누기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96인데 인지로는 36인지예요. 36을 4로 나누면 그냥 9인지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37 잖아요. 그러면 4로 나누면 1인치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38이면 9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씩이 1인치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치를 쓸 때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보고 허리가 26이면 4로 나누면 64 24에다가 24 25 26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한 칸이 4분의 1이 1인치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26 이렇게 보시면 64 24 25 26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35다 그러면 이렇게 보실게요. 4 8에 32 33 34 35 8과 4분의 3 얘는 8과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인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